공수도 박강료하고 자네도 한 대쯤 틀어봤을 거예요. 경찰 뒤에 캐럴 말씀이십니까? 조직폭력, 마이악, 도박을 물러지고 그 바닥에 꽂아둔 한 해가 북붙고 독보적으로 인해하는지 왜 앞에 줍니까? 쟤네는 왜 경찰이 됐어? 채민재는 내 조언을 한다. 저는 그렇게 막 박아도 되는 겁니까?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할 거 없어. 돈만 열심히 하면 돼.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? 내가 하느냐에 막으면 그냥 내검에 죽어도 된다는 뜻이야.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. 어떤 경우, 어떤 방식도. 판장님, 제가 막습니다. 할 수 있으면 해보시니까. 진짜 경찰이 되는 것과 비겁한 관료가 되는 것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다. 전 경찰의 사명을 따라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공정부가 될 수 있는 것 이건 한번 걸어둬서 이거 확인할 수 있을지